이동을 할 건데요. 지금부터 이동수단 복불복을 진행해서. 한 팀은 자동차로. 한 팀은 도보로. 도보요? 도보요? 대도 아니고? 참고로 차는 5분, 도보는 40분 정도. 40분이요?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, 5분 거리가? 한 도보 가나? 3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. 풍경을 만끽하면서 걸어오시면 됩니다. 어르신들일수록 걸어야 돼요. 걷게 해드릴게. 걱정하지 마. 구정도 하시고. 최석강의 퇴적층을 보시면 뭐가 생각나세요? 층? 그 뭐라고 그래요? 그 아까 크레이프 케이크 있잖아. 저거 왠지 흑임자 마실 것 같아. 앞니 싹 나가겠는데. 피라미스 느낌으로. 혁혁이 쌓인 우리나라에 먹거리가 또 있죠? 무지개떡. 무지개떡 맛있지. 무지개떡도 또 비슷하죠? 그래서 준비한 이동산 복불복은 바로 무지개떡. 승강포착 무지개떡 만들기입니다. 어? 승강포착 무지개떡 만들기? 먼저 세팅할게요. 아니 뭐야. 갑자기 막 생각났어. 뭐야. 여기서 매트? 학창시절에. 함께 추웠다. 사랑해. 트위리스트. 호흡이 이렇게 닮았네. 학창시절에 자주 하던 추억의 게임이죠. 햄버거 게임 기억하세요? 아. 아. 짜부 짜부라고 했었는데. 보통 이런 친구랑 안 하는데. 이런 친구는 좀. 나는 그래서 내 팔이 왜 조졌냐면. 위에서 누르더라도 내가 버텨줬어. 너무 무서워. 재윤이 형한테 눌리면 그냥 무지개떡. 바로 빈대떡 되는 거네. 무지개떡 건너는 거야. 우리가 상상해도 그 게임이 맞나요? 그렇죠. 이 햄버거 게임의 원리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게임인데요. 각각 정해진 컬러의 의상을 입고. 양 팀이 동시에 도전. 제시되는 세계 순서대로 똑같이 먼저 몸을 쌓은 팀이 승점을 획득합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어렵지 않네. 어떻게 하래? 어떻게 하래? 그러니까. 만약에 저기서. 같이 듣지 않았어? 저도 소름끼쳐가지고 눈물인데. 어떻게? 다 듣고. 어떻게 하래? 야. 무슨 생각해요? 그러니까. 만약에 궁금한 건데. 앞에서 PD님 말할 때 이러고 있잖아요. 무슨 생각해요? 눈물이 계속 걸려가지고 거기가. 눈물이 형 또 매력이래요. 매력. 그런데 이번 미션은 여러분끼리 도전하는 게 아니라. 어? 용부 형 선수들과 함께. 어? 저기 또 숨어있구나. 햄버거가. 진행할 예정입니다. 들어와 주세요. 들어와줘. 어? 뭐야? 싱글이야? 싱글이. 그 사이에 넣었나 보다. 사이에 넣어서 해야 되는 거야. 어렵겠다. 어? 야 이거 헷갈리지. 그러니까 색깔이. 여섯 개 색깔의 무지개떡인 거네. 그렇죠. 무지개떡 색은 총 여섯 가지로 싱글이와 함께 무지개떡 만들기에 도전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작전 작전 작전. 무조건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안 누워. 맨 위에 있는 놈이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되고. 에이 이거 뭐 회의한다고 되나. 에휴 그냥. 그거를. 바로 가는 거지. 센스로 가는 거야. 타이밍 몰라? 정말. 지금 이 순간? 이쪽이 불리해. 맞아. 세윤이가 한번. 뭉개요. 그리고. 그리고 내가 작으니까. 빨리 나. 왜 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지?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올라오면 되고. 내가 오른 눈을 깜빡이면. 왼쪽 눈을 깜빡이면. 어깨. 어깨. 재관량의 작전. 작전대로. 작전대로. 5, 6, 7, 4. 호월 아비 호월 아비 뚱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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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네. 아. 이거 봐요. 팀 이름. 팀 이름? 팀 이름 저희 오면서 투코가 너무 재미있어서. 다음 장소에서 짜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거라도 좋은 게 나오면. 네. 이쪽이라고 할게요. 아 이쪽? 괜찮은데? 우지 개떡 어때요? 우지 개떡. 이쪽 괜찮네요. 이쪽? 일단 이쪽으로 하고. 이쪽 뒤. 무데대로 잘 안 무데로. 첫 번째 먼저 드릴게요. 빨리 와야지. 노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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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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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랑. 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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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 빨강. 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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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 빨강. 나 성. 여기와. 가자. 하나 둘 셋. 아아악! 안 해 안 해 안 해 나와! 나오라고! 아아! 대박! 나와! 인정! 아아악! 나와 나와 나와! 와 너무 아파! 오와아악! 오와아아! 와아아악! 완성! 아와아악! 정상! 아! 아 뺏겼어. 왜 진거야? 왜 진거야? 간발에 차려졌어. 이게.. 이게 뒤로 올라가는.. 좋은데? 이번 판까지는.. 대관량. 내가 오른쪽 눈을 감으면.. 벤츠에서 작전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. 우리 선수들이 보고. 작전을 자꾸 지시해 주셔가지고. 대관량이 자꾸.. 작전을 짰지. 두 번째 한번 드리겠습니다. 빠른 눈으로 봐야 돼. 빠른 눈으로!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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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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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강! 초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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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럽!!! 고락해인! 초록! 초록! 고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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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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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? 아니, 잠깐만.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아니요. 잠깐만. 당장! 아니, 잠깐만. 뭐해? 잠깐만, 뭐하는 거야? 아니, 지금 뭐 했을까? 번호 reason. 아니, 뭐하는 거야? 봐봐, 이렇게 해 봐. 선호야, 오른쪽 눈 감았지 않니? 왜 왼쪽 눈으로 하니? 선호야, 오른쪽 눈을 감지 않았니? 아니, 왜 그런 거야? 잘 안 움직여요, 몸이.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. 오른쪽 눈으로. 죽었어, 작전형 대관량의 오른 눈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